170년 전 북극해 탐사에 나섰다가 실종된 영국 해군 탐험선 프랭클린함의 잔해가 캐나다 북극해에서 발견됐습니다.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는 프랭클린함 두 척 가운데 한 척의 잔해가 캐나다 북극해 해역에서 발견됐다면서 캐나다의 최대 미스터리가 드디어 해결됐다고 밝혔습니다. 프랭클린함은 1846년 북극항로를 개척하고자 존 프랭클린경을 선장으로 북극해 탐사에 나섰다가 실종된 영국 해군배 두 척을 부르던 별칭입니다. 프랭클린함 사건은 선장과 선원 128명 전원이 선체와 함께 자취를 감춰 세계 해난사의 최대 미스터리 중의 하나로 여겨져 왔습니다.